이 드라마는 갯벌 체험 중 아주 순식간에 벌어진 아찔한 이야기이다. 아, 나 오늘 1만 5,555개 잡을 거다. 그럼 나는 100만 5,675만 6,270... 아무튼 내가 오빠보다 더 많이 잡을 것이오. 그렇다면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잡을거야. 오빠는 벌레도 무서워하잖아. 뭘 내가 벌레를 무서워해?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. 오빠 어깨에 벌벌 벌벌 빨벌. 봐봐. 벌도 무서워서 벌벌 풀면서 조개도 무서워서 못 잡을걸. 조개 잡는 거랑 벌 무서워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. 아 됐고 빨리 구멍조끼나 입어. 우리 들어가게. 이거 바보래. 바보. 야, 이 갯벌 체험하는데 구명조끼를 왜 입니? 왜 입어? 뭐? 구명조끼 입어야 되거든? 야, 너 공부 못하지?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너 전격 꼴찌지? 네 눈에는 이 갯벌에 찰랑찰랑한 바다가 보이냐? 아니거든. 갯벌 체험 시 구명조끼 입어야 되거든? 아, 너나 입어, 너나 입어, 너나 입어. 아, 너나 입어, 너나 입어, 너나 입어.